문경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의 문경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지방이전 추진대상인 122개 공공기관 가운데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장병의 서안문과 문경시의 교통방, 교육환경, 자연환경 등을 담은 홍보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시도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 공공기관 문경유치 발대식을 갖고 공직자 2인 1조로 팀을 편성해 전 공공기관을 동시에 방문하는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펼 예정입니다.